스킨푸드 프로폴리스가 알고 싶다 MC 김유정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피부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스킨푸드 로열헌이 프로폴리스를 만난다면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프로폴리스 마스터로 알려진 스킨푸드 모델 김유정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짠! 프로폴리스의 진실을 공개할 스킨푸드 모델 김유정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저 유정이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담긴 스킨푸드 로열헌이 프로폴리스 에센스와 장벽크림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고 있답니다. 꿀벽 장벽을 세워 탄탄하게 지켜주고 피부 컨디션을 올려 촉촉하게 채워주니까 건조한 날에도 추운 날에도 지금 내 피부는 끊다 벗는 촉촉탄탄 꿀벽 피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 해답은 바로 스킨푸드 로열헌이 프로폴리스 라인에 있었습니다. 스킨푸드 로열헌이 프로폴리스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폴리스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못하겠어! 지금까지 프로폴리스가 알고 싶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조한 날에도 쌀쌀한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 피부 꿀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프로폴리스 성분으로 꿀벽을 세워 탄탄하게 지키고 피부 컨디션을 올려 촉촉하게 채우니까 지금 내 피부는 촉촉탄탄 꿀벽 피부 꿀벽을 세우다 피부를 채우다 스킨푸드